대교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듣기만 해도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한 노래입니다. 마고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바로바로 여자친구 알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렸을 팬분들께 인사부터. 버디 오래 기다렸죠? 우리 사랑하는 버디에게 이 노래를. 송판할 수 있는 건 버디밖에 없어요. 이번 신곡 마고 제목이 정말 독특한데요. 어떤 곡인가요? 다하하. MC분들도 함께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틱톡. 감사합니다. 우리 앨범인데요. 저희가 데뷔 이후에 최초로 유닛곡도 담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꼭 기억하고. 디스코 퀸으로 돌아온 저희 여자친구의 무대는 금방 만나.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네, 꼭 들어줄. MO arrivé. 아멘